이거 초 재본 적 있어요? 한 100m, 5초 아니에요? 아, 남자들 5초예요? 아니요. 저기 무슨... 아니야? 진짜 빨라요? 안 보이네? 출발 한번, 없네? 출발 한번, 없네? 5초, 5초. 기대할게요. 아직 준비해요. 제 방안 좀 일어날게요. 적금 일어났어. 여기가 진짜 계실게요. 여기가 진짜 계실 거예요? 여기가 진짜 계실 거예요? 여기가 진짜 계실 거예요? 여기가 진짜 계실 거예요? 뭐야? 뭐야? 뭐야, 얘. 한 발로. 한 발로 뛰고 있었어? 아, 힘들어. 토할 것 같아. 토할 것 같아. 나 어디 갔지? 다 갔네? 이거 너무 힘든데. 200m 너무 길다. 우리. 이렇게 뛰니까 경치를 볼 새가 없어. 근데 그냥 하는 것보다 낫다. 재밌긴 하네요. 짧은 시간에 빨리 칼로리 소모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른 것보다. 실제로 밖에서 하는 달리기도 게임처럼 즐길 수 있는 러닝 앱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어. 실시간 운동 정보는 물론이고 내가 낀 기록을 저장해 주면서 트레이너처럼 관리해 주는 앱들도 있고. 좀비가 쫓아와서 강제로 계속 뛰어야 하는 서바이벌 게임 같은 앱도 있더라고. 운동하기 싫은 친구들도 이 앱들을 사용하면 운동이 재밌어지지 않을까? 바로 다음 거로 넘어가겠습니다. 그림들이 막 나와요. 그러면 이제 터치를 해 주시는 거예요. 위에도 이렇게 터치해 주시고 바닥도 터치해 주시고. 아, 바닥에만 발로 하는 게 아니라 저거 위에도요? 저쪽 벽 화면도요? 네, 위에도 이렇게 터치해 주시고. 오, 어렵네.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. 강남 씨 똑바로 눌러야 돼요. 자, 이제 시작됐고요.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이 행사 안에 맞게 바닥에 보시면 이 둘이 들어와요. 이렇게 하는 거예요, 이렇게? 네, 가까이. 우와, 우와. 하나, 둘, 셋, 넷. 이렇게, 이렇게? 아니, 이렇게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, 이렇게. 아, 이렇게? 아, 재밌는데? 이거 옛날에 약간 디디아 그런 거 아니에요? 디디아, 디디아. 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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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. 아, 이렇게. 이렇게 많이 나오면 어떻게 밟으라고? 4초 남았습니다. 3초. 네, 이제 끝났어. 어머, 제대로.